자 랩마니저 반갑습니다 와 루나 1,999만원이야 기다려봐 잠깐만 와 뭐야 야 아니 2천만원 아니 말되냐고 이거 유명인 최종 입찰가 현암 비숍 2,220만 아란 1,500만 아크 1,300만 아들 1,100만 프리드 4,44만원 태연 와 태연님 장원영님 607 베이커야 베이커야 글자용이 샀더라 조시코 페이커 완성됐어 솔라 솔라 400만 오 메시 메시 고3의 게임 슈퍼채팅 5,000원 뭐라 이거지 카운트 클래스 팔자 명훈아 얘들아 진짜 클래스 농담한이라 농담한이 올라갈 닉네임인 것 같긴 해 아니 그 정도인가 하는 닉네임들이 다 지금 존나 펌핑 된다니까 얘들아 아 뭐 닉네임 뭐 저 어떻게 팔릴 거야 하는데 갑자기 미친 낙찰 정보 보니까 셀린 660만 생일 라이 논란 주드 웰시 와 웰시콕이 미친 와 슈퍼 나 이거 아니 잠깐만 아 나 웰시콕이 나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맞아 내가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었던 거야 이게 지금 맞는 게 맞아요 야 얘들아 클래스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게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천만 원이야 진짜 클래스 만약에 옮길 거면은 그냥 1억 그거로 그냥 걸어 놓고 거기다가 그럼 소수로 5% 내잖아요 500만 원 내잖아 그럼 나 500만 원 닉네임 옮길까 해가지고 그냥 하려 했거든 근데 천만 원밖에 안 된대 천만 원에 클래스 올리지 진짜 무조건 팔려 말도 안 돼요 이거 닉네임을 옮길 수는 없고 진짜 판매하려고 올려야 되는 그 정도급이야 진짜 안 팔릴 것 같은데 한 사람들 여러분들 못 사는 거야 안 팔릴 것 같은 게 아니라 님들은 못 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? 자 빨리 여러분 여름 조정을 해야 클래스가 좀 더 올라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들금들을 좀 떨어야 클래스 좀 올라가 아 농담이고요 얘들아 진짜 근데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무조건 100% 팔려요 진짜로 우리 방장은 근호칠한 글라스 EX 명같은 이케어닉밖에 없는데 스트리머 잘못 골랐나 아 네 저 여러분들 전 이미 닉네임 이번에 거래소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명운 가져왔고요 제가 마침 또 휴방이어가지고 방송에서 했으면 명운 이 XXX 내가 절대 못 사게 해줄게 딸깍 딸깍 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분명경제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마침 또 휴방날에 왁혁혁 아니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었어요 방송에서 해라 뭐 방송각도 있었겠지만은 이게 일단 제가 또 휴방날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봤던 게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그림자 그 다음에 일단은 띠군 그리고 세 번째가 호랑이 있었어 호랑이 호랑이 있었네 와 내가 호랑이 12시에 했다가 호랑이랑 맞잡혔거든 아니 맨 처음에 250만 원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250만 원 났길래 야 이 정도면 진짜 최대 300이다 하고 최대 충전은 500까지 했어 근데 호랑이가 종로 임박 뜨고 나서 2분 남았을 때 갑자기 겁나 펌핑 되는 거예요 350 했는데 351 352 353 계속 맞참 뜨고 있어 걔랑 걔랑 나랑 겁나 맞참 뜨다가 내가 안되겠다 아야 400질러 했더니 401만 원 올라가 아 뭐야 450만 원 딱 올라갔어 근데 451만 원 딱 올라가 아 뭐야 그래도 500으로 아씨 안되겠다 500만 원 넣자 딱 하고 500만 원 딱 넣었는데 아니 저랑 지금 맞참 뜨신 형님 호랑이에다가 500만 원 태운다고요? 이거 이 닉네임에 정신 나가셨어요? 네? 정신 나가셨어요? 그 사람 정신 나갔어요 바로 딱딱 누르고 그 다음에 야 좋됐다 난 메포가 이제 없어 캐시 야 충전해야 돼 충전해야 돼 했는데 같이 보시다 보니 아 명호님 팔렸어요 와 호랑이 있으면 300만 원 할 줄 알았는데 500만 원 태우는 미친 형님이 또 있었어요 무관은 안되시나요? 무관이요? 무관 있어요? 아이 무관이지 다른 거 필요 없으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지금 메이플 포인트를 쳐넣어놨는데 이게 다 물렸어요 X됐습니다 호랑이 형님이랑 맞참 뜨다가 지금 제 잔고가 호랑이한테 물렸어요 이거 내가 차라리 샀으면은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호랑이 500만 원 샀습니다 그럼 댓글로다가 와 호랑이 500만 원 사네 이 개또라이 새끼 억울한 걸었는데 이제 남은 게 내 수중에 남아있는 메이플 포인트 476만 3540원 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하하 5번 500만 원을 아껴 여기 지금 이거 숫자 띄기도 없구만 죽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리부트도 닉네임을 가져왔습니다 닉네임을 가져왔는데 제 아까 본캐가 명혼 가져왔죠 여기에 일단은 띵혼 가져왔어요 띵혼 좀 싸게 가져왔어 6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또 드링블링 하나에 떠올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마침 있길래 이게 어? 아니 이거 구매를 또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이게 약간 이거 내가 봤을 때 스카니아 형님 중에 한 명이 사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? 그분이 만약에 샀으면 명혼으로 딱 닉네임 접속해가지고 아 롤롤 알라 들어갔는데 갑자기 초대메시지 세이블링 자 이러게 될까봐 바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잉? 자 닉네임 여러분들이 제 것도 이제 파일 게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피어싱 에 피어싱 바라 쓰고 이거는 근데 신공 말고도 약간 문담 피하신 분들이 좀 약간 살고 해내 일찬도님들 형님들 자 피어싱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피어싱 이제 올립니다 아 일단 피어싱 업로드 완료 야 최고 입장 바로 33만 원 뭐야 바로 33만 원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최소 아니다 그냥 내일 증명할게요 내일 보세요 에이 살 사람 사갑니다 이거 33만 원 마지막에 끝난 때까지 남아있지? 빨리 내가 부캐로 바로 내 거 다시 가져와 종료받은 수원 보겠습니다 지금 자 맞짱 뜨고 있는 직업 들어볼게요 와 쿤하이 마감 쿤하이도 약간 그거죠 수리검 그 비수물이 한 거 야 멀리서 보면은 어? 도정님 어? 아니 도직님이셨네? 저 도퍼 뭐야? 도퍼 이거는 그냥 도퍼 노바 야 도퍼 뭔데 233만 올라와 뭐야 이거 혹시 알 수가 없.. 아니 여기서 만약에 메포 충전 더 안 돼있으면 이거 이대로 팔리고 아니면 마지막에 500만 한다면 만원 추가돼서 팔립니다 내가 이렇게 호랑이를 먹혔어 아 500만 한 딱 끝 아 재밌네 와 닉님 개많이 올라오네 실시간 지금 마장 뜨는 거 보세요 이거 봐 설탕 내가 볼 때 이건 600까지 간다 또 올라가지? 한 번 더 간봐 자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한 550쯤 있네 550 어 정룡이 막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설탕 설탕 10만원 띵작 소설 띵작 게임 도이처만 관 마감 마지막 막탄 기대가 없어요 고섭습니다 이게 메이플이에요 턱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아니 턱신 50만원 누구야 아니 야 띵혼을 60만원 했는데 턱신이 왜 더 비싸 비싸려고 하냐 야 근데 솔직히 다 명혼 띵혼만 사면 턱신 솔직히 안 사도 되긴 해 턱신 좀 글쎄다긴 해 50만원 폭탄 넘기죠 아니 근데 팬 분일 수도 있잖아요 아 팬이면 경쟁 안 한다고 아 그러.. 그것도 그러겠다 그러면 혹시나 보내주자 그런데 보내주자 하하하하 팬 분이 사갔으면 해 진짜 너무 갖고 싶은 거지 나 이상으로 갖고 싶은 거지 그냥 그러면 나는 진짜 졸만 해 나는 우리 팬분이 가져가는 거면 나는 인정이야 자 여기서 한 번만 해볼까 하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사겠지? 하하하하 아싸 샀다 하하하하 게임머리 하하하하 자 이게 방금 사실 이미 봐놨건 여러분들 닉님 시간 아까 42분에 딱 해놔가지고 이게 습닉슨 하하하하 존나 열도운 척 지렸다 여러분들 하하하하 자 띵훈 가져올게요 여러분 띵훈 띵훈이 맞지 왜냐면 스칸이야 명혼 닉부터 띵훈 난 이제 띵훈이야 오오오오 완벽하다 완벽해 야 깔끔한데 역시 메이플은 두 글자인가 진짜? 확실히 괜찮네 이게 띵훈 별론데 니 닉네임이 더 별로야 이 새X야 보메오온에서 나왔는데 닉네임이 뜨거운 크크크크크 닉네임 아잇 자꾸 긁으려고 하지 마라 잘 나왔구만 와 여러분 오늘 제가 닉네임 진짜 진흙하게 재밌게도 봤네요 여러분 오늘 저도 닉네임 가져온 거 좀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가져올 거 가져오고 일단 안 팔릴 거 같은 닉네임들도 여러분 한 번 이제 올려보셔서 체크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9월 1일까지인가 20일까지인가 닉네임 거리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클라스랑 신남니그 일단은 보류고요 피어싱 엘리트보스 그다음에 남은 닉네임 중에 팔만 한 거 있으면은 좀 더 한 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피어싱 지금 내일 500만원 되는 상상함 지금 벌써 기분 존나죠 바로 500만원 되는 상상함 네 찾아라 이럴